가장 궁금해하는 거 내가 말씀드릴게 가장 궁금해하는 거 조금만 기다리셔 풀리니까 기다리셔 그러면은 제가 그 투자한 회사가 뭐 작전주가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거 네네네 그 회사 대표 이름이나 그 얘기를 안 해도 필요 없고 대표 이름을 알고 그 회사를 알고 그것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된다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셔 조금이 얼만큼일 것 같아요 뭐 그 세월이라는 거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계속 운자는 돌아 들어온다 하니까 기다리셔 그렇게 멀지 않았어 길어봐야 5개월 6개월이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우리 기준님은 그래 좋아요 모든 건 다 좋아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궁금해하는 거 말씀드렸지 그 다음에는 기준님 좀 한번 혼나자 우리 기준님은 내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욕심은 조금 좀 버리셔 우리 기준님 이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 대부분이야 근데 우리 기준님은 부모의 사랑도 받고 자란 사람이야 근데 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고 살아 안 그렇다 생각해? 그런 면 있어요 그래 그런 면을 조금만 고치셔 아셨지? 근데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을 수가 없어 그 대신에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어려서 자라면서도 우리 기준님은 부모에 대한 사랑은 받고 자랐던 사람이라 해 근데 기준님이 커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내 가정 딴 사람하고 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내 부모보다는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했다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래 그러기 때문에 내 부모는 뒷전이었어 그게 우리 기준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나자고 그러는 거야 아셨어? 내 거를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마 내 부모가 그렇지 않아요 뺏어가진 않는데 엄마의 사고 생각 모든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부모님 또한 우리 기준님도 부모잖아 어? 내 자식의 세대하고 우리 기준님의 세대하고 우리의 세대하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하고의 생각은 엄연히 틀려 맞춰나가려고 하지 마 그 핏줄이야 우리 기준님 또한 그러기 때문에 엄마 내 생각은 이런데 엄마의 사고 엄마의 생각 자체를 나한테 주입을 하려고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엄마 생각은 그래 맞아 엄마 생각에 맞을 수도 있어 그렇게 넘길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조금만 바꾸시려는 거야 아셨지? 그러면 이번 일로 사실은 남편하고는 사실은 지금 뭐 별거라기보다는 얼굴을 보면 물론 제 책임이죠 남편이 나보고 투자하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몰래 했어서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남의 돈까지 끌었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을 신뢰했는데 그게 아닌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원망하게 되고 너무 싫은 게 진짜 몸을 스쳐만 가도 싫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서 그러니까 집에 당분간 안 봤으면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은 너무 내 판단하에 내 생각하에 이 안에만 산다는 얘기야 그러지 말라고 어?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 사주 받나 싶기도 하고 진짜 이별 수가 있나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나 어 이별 수 없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러고 집안으로 보자 해도 이 김씨 집안은 조강지처가 최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야 뭔 이혼이야 이혼은 지금 당장 그 하나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내가 내 목숨까지 놔버릴까 생각을 했다 쳐도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 이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 아셨어? 네 남편도 잘 풀려요 네 우리 대준님이 올해 올해 정말 좋은 기운자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대준님이 올해 어디 이동이 들고 어떠한 문서가 들어온다 소리도 있어 응? 그러니까 대준님은 올 한 해 정말 잘 돼 나갈 수 있는 분이 대준님이야 잘 돼 나간다라는 건 사실 저희가 투자한 게 잘 되는 길이거든요 잘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써줘? 어? 에이 분위기 다 써줘? 어 정말 잘 돼 잘 돼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문서 이동이 된다 하고 이동자가 들어온다 하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라나 봬 응? 이사 갈 생각이었어? 잘 돼서 이사 가고 싶었어 어디로? 애들 공부방 하나씩 해줘 그런 집으로 이사하셔 그렇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들어온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울어봐야 울어서 뭐 한다고 해봐야 안 좋은 얘기가 좋은 얘기로 나오고 좋은 얘기가 안 좋은 얘기로 나오고 그러진 않아 답은 내가 먼저 드렸잖아 이번 상반기 안에 분명히 좋은 소식 들려올 거야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네 그러고 아저씨하고의 관계?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저씨하고의 관계? 밖에 쫓아냈으면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 아셨어? 응?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 제가 너무 그게 힘들었어 제 성격이 못 참는 편인데 못 참는 게 아니고 본인 성격이 못 됐어 응?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좀 버려 버리고 살아 아셨어? 응?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응? 기준님 같은 경우에 3년 전 3년 세월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 2년 전 이 세월에 또 내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의 길이 하나가 있었다 하거든 근데 그 방향의 길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깨졌었나봐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나봐 그러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운때 자체 운기 자체가 완전 밖에서 돌아 들어오니까 잘 받아 드시라고 아셨지? 그러니까 갑진 연애는 터져나갈 수 있는 해운년이거든 응? 그러니까 잘 한번 해보셔 아셨지? 기준님의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대준님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어? 하지만 내가 기준님은 네 올 세월에 올 세월에 운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아까 저 좋다 하셨잖아요 좋은 거는 대준님을 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속에 같이 덮고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준님의 운때가 상당히 좋아 응? 어디서도 그랬대요 올해 대운이 들어온다고 누가? 대준님이? 네 어 그 정도로 좋아 그러니 그 운때를 대준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기준님이 깨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깨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어? 멀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지 들어오라고 대준님을 빨리 불러드리라고 아 혼자만 있다 보면 기준님 같은 경우는 올해 운이 그렇게 좋지 않아 어? 그러니 들어오라 해서 대운이 들어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응? 그분의 운기 자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눠 먹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내가 깨져나갈 걸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뒷받침을 하고 내가 그걸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하니까 같이 계시라고 오시라고 해서 아셨어? 응?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올해가 정말 나한테는 원지고 한지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어 혼자 있으면 네 아셨지? 우리 집에 잘 왔다 생각하셔 어? 아셨어? 그 원지고 한질 거를 내가 일단 막아들였잖아 돈 안 들어가는 비방으로 내가 막아들였잖아 남편만 불러들이면 되잖아 아셨지? 마음을 제가 돌려야겠네 네 돌리세요 돌려 먹으세요 아셨지? 제가 웃긴 얘기 아 웃긴 얘기도 아니지 제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 어? 우리 내는요 우리 내는 잘못 사는 부부가 있다 하면 잘 살게 도와주고 헤어질 부부가 있다 하면 그 헤어짐의 이유를 알아서 우리가 처해주고 밝혀줘서 큰 사건 사고 없는 부부라 하면 같이 잘 살게끔 이어줘야 되는 게 저희 내예요 응? 근데 어떤 분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혼 좀 할 수 있게 굿 좀 해주세요 근데 영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헤어져야 되는 사람은 영 사주가 안 좋다 하면 사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팔자는 바꿀 수 있잖아 어? 그러면 팔자를 바꿔서라도 둘이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우리 내잖아 어? 둘이 어떤 진짜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일이 벌어진다 하면 그 극한의 상황까지 못 가게끔 우리 내가 막아줘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나 지금 만나는 여자가 지금 만나는 남자가 더 좋으니까 얘하고 지금 같이 몇 년을 같이 살던 몇십 년을 같이 살던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좋으니까 여기 가고 싶으니까 이혼 좀 할 수 있게 굿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계셔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상식이야 어? 어? 근데 할머니 아랍을 모시고 있는 저희네가 상식밖에 일을 해야 되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고 지금 대준님 같은 경우에 우리 기준님하고의 어떠한 관계에서도 궁합도 합도 잘 들어온단 말이야 어? 합도 잘 들어왔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어? 우리 대준님이 딴 짓을 해 뭐를 해 걱정거리 하나 없이 걱정 안 시키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말만 조금만 조심하면 돼 응? 그런 분이셔 응? 흠잡을 거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어?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생각 자체를 조금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어? 우리 대준님은 좀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만 좀 줄였으면 좋겠고 말을 잘해요 응 말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붙여놔도 이분은 말로 다 지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제가 신뢰하고 거기에 믿고 모르게 투자한 거죠 모르겠죠 본인이 잘못한 거지 뭐 대준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거는 일말의 책임이지 어떻게 따지고 놓고 본다 하면 제 욕심이죠 그렇지 대준님의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지? 어디서 유언별을 갖다가 흘린 건 아니잖아 어? 내 식구 잘되라고 한 거지 내 식구 잘못되라고 유언별 흘린 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준님 불러드리세요 아셨죠? 아니 대준님도 잃고 돈도 잃고 내 생명까지 잃지 말고 아 나 또 험한 얘기 하네 생명까지 나왔네 얼른 불러드리셔 아셨지? 네 우리 기준님이 작년 세월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놓고 싶었나봐 어? 내 목숨까지도 다 놓고 싶었었나봐 어? 괜히 그래다가 한 방에 가면 좋은데 한 방에 가지도 못하고 어? 병원 신세 지고 살면 우리 대준님한테도 거꾸로 어? 하자 잡히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엄마 자살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 아셨지? 네? 네 음 그런 생각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야 큰일 나 아셨죠? 네 제가 부모님하고 약간 처음부터 안 맞듯이 저와 자식과의 관계도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어리거든요 네 09년생 0 네 7년생이에요 딸 둘 큰애가 저 닮아서 좀 고집이 있는데 네 저희 단점을 보니까 너무 막 극과 극인 저랑 아휴 제 자식이지만 너무 미울 때가 있어가지고 허허 이렇게 미워해도 되나 네 근데 엄마가 제가 속섭일 때 악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꼭 시집 전이었는데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고생해봐라 그러더니 허허 진짜 큰애가 딱 그런데 진짜 그런 건지 좀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게 딸이야 네 딸 자체가 지가 그래도 화심이 많아서 그렇지 아이는 정말 바른 아이거든 이 아이는 지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아이야 어? 이 아이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일도 마찬가지고 지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아이거든 근데 아이 자체가 화심은 많아 사실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좀 부딪히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는 괜찮아 어? 나 닮아서 그럼 어? 나 닮아서 그럼 엄마가 바뀌어야지 네? 안 그래?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지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건 지가 다 하고 살아야 돼 지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둘째는 좀 잘 좀 키워봐 이 아이 물건이야 아셨어? 걔는 손이 안 가고 저한테 선물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좀 잘 키워보시라고 때도 안 부리고 근데 하나 요즘에 중2인데 중3오빠를 사귀니까 그게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셔 이 아이는 지가 이거다 싶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하고 아이 자체는 그래 좀 전에 엄마가 얘기했다시피 이 아이는 정말 엄마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잘난 아이가 이 아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 잘 좀 이 아이 노래 잘해? 그래요? 애 좋아하고 즐겨해요 이 아이 노래 잘하지 이 아이는 손사 같아요 그쪽으로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아이지만 이 아이는 그쪽으로는 그냥 자기 취미생활일 뿐이야 이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명성을 떨치고 살 수 있는 아이니까 이 아이는 좀 잘 좀 키워보셔요 아셨지? 네 아이는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아이예요 아셨죠? 네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오라고 그래 아저씨 아셨어? 네네 몰랐어요 눈물만 질질 흘리고 있지 말고 아니 그거 사기주라고 하면은 남은 거라도 팔으려고 했는데 어 실령님이 아니시라고 했다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안 돼 눈물이 났어 내가 산 것도 아닌데 뭘 그거 괜찮다 하니까 좀만 기다려 보셔 아셨죠? 네네 아저씨가 그래놓고 나서 뭘 얘기 없었어? 그거에 대해서? 빠리란 얘기죠 본인도 5,6개월 되면 잘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먼 바닥인데 당신 희망사항 아니냐 매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희망 참가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점으로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5,6개월 딱 나오잖아 어? 맞잖아 그럼 아저씨하고 말이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아저씨가 어떤 소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테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있으니까 어? 이야기를 5,6개월만 있어보라고 얘기를 했을 테고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정도 시기면 뭔가가 있다 하니까 내가 아저씨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어 뭐를 했어 내가 아저씨 보기로 했어 어?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셔 아셨지? 네 네 또 다른 거는? 다른 건 뭐 없어요? 다른 건? 네 아저씨 아저씨 들어오시라 하셔서 네 올해 대박 나셔가지고 네 좋은 데로 이사하셔 하셨지? 그러고 싶어요 기준님 올해 기준님 올해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산다 하면 올 한 해 기준님 잘못하면 내 가슴에 원지고 한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 어? 혼자 살면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 아셨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싫은 강도가 스쳐만 지나가도 소름 끼치고 너무 싫다 했잖아요 네 집안에만 들이셔 좋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좋아지는 방법? 남녀관계 좋아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진짜 뭐 이렇게 스쳐도 싫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좋아지는 부적을 써야 되나? 어떻게 막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다 오래되면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식사 할 때 있잖아요 그 정도를 지난 거예요 내 괴로움이 너무 크니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죠 지금 큰 애가 몇 살이지? 중학교 2학년? 현재 중3 올라가고 둘째는 중2 올라가고 그래봐요 20년도 안 살아놓고 뭘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남편이 뭐 속 썩이고 이런 건 아닌데 이거가 그냥 돈을 뭐 넉넉히 못 벌은다는 거지 마음 씀씀이나 이런 거는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올해 53세인데 처음으로 대운이 들어온대요 잘 보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대운이 들어온대요 6월인가 7월인가 기다려봐라 이게 아니어도 대운 들어오면 뭐라도 잘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옆에 두면 어쨌든 잘 되겠네요 잘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한테 그렇게 운이 좋게 들어와 들어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본인한테 우리 기준님한테 어떤 잘못된 게 있다 하면 그걸 같이 덮어주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얼른 들어오시라 해 아셨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별말씀요 여기에서도 사기주다 하면 진짜 저 한강으로 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사람 하나 또 살렸네 진심이요 감사합니다 네